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천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쿡뉴스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겠구요 망고 한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19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구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191일 감염자 수는 와 이렇게 적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191일 감염자 수는 만명도 아닌 6,4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구요 정말 이 정도로 적게 나와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수치였구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191일 사망자 수 또한 와 이렇게 적어도 되나? 라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단 40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1일 사망자 수가 미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말이죠 와 대박이네요 대박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191 감염자 수는 8,183만명이구요 그리고 코로나191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0만 8천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사망자 수를 보면은 이제 100만명을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코로나191 조심해야 하구요 아직까지 코로나191 팬데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건 특히 실내 안에서는 쓰고 다니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시면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말도 못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하나 둘씩 지금 완화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도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 역시 계속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은 계속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구요 그러면서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요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수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아 다시 말해가지고 요양원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말도 못하게 적게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미국 좋은 길로 가고 있구요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러면서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의마무시하게 적게 나오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을 증명을 하는 요구를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들도 이제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구요 그리고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컨서트장이나 요런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파스티브가 나오지 않은 음성이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증명을 해야지만 이런 메가 컨서트 요런 메가 이벤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구까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완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저희 가족이랑 돌아다니다 보면은 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닌 거 거의 안 하듯이 피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같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절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일상생활로 이제 한걸음 한걸음 두걸음 두걸음 세걸음 세걸음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이 BA2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도 하죠 이 BA2가 지금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살짝씩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른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 BA2라는게 또 어쩌다 보면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스파이크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라는 그런 견해가 섞인 뉴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면 안걸리는게 상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 계속 잘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심각한 곳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상하이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군,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 의사들 그리고 민간인 의사들 이런 의료진들을 군대 민간인 의료진들 만여 명 정도를 지금 상하이에 파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병원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사망하는 자들 수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의료 붕괴가 지금 상하이에서는 되고 있다는 그런 소위죠 거기에다가 요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들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지금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여 명이나 되는 이런 병력들을 병력이 아니지 1만여 명이나 되는 이런 의료진들을 지금 상하이에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국 심각하고요 그러면서 요런 좀 굉장히 웃긴 웃기다고 해야 될까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에서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61세에 어느 한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87회나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87회나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냐라고 뉴스를 읽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접종증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팔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87회나 접종을 했다고 하네요 좀 정신당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접종증을 팔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마루타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87회나 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메이징 어메이징 하구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구요 아 예 그러면은 유크인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 뉴스를 한번 알아보자구요 그나저나 여기 포르쉐의 뒤퇴죠 포르쉐의 뒷부분을 누가 그린 거를 이렇게 이 그림을 팔고 있길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포르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9-11 뒤태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요거를 당장 사와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꾸며놨네요 그나저나 요거 아이케아에서 산 소파인데 이 소파 여기에다가 아 이하니가 또 여기 와가지고 사인펜으로 그어놨네요 아이 참네 뭐 아들을 어쩔 수가 없지 지워지지도 않아 지워지지도 않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크인하고 이 러시아 전쟁 40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와 전쟁이 엄청나게 지금 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역시 모두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이 유크인을 점령을 한 뒤로 전쟁을 금방 아주 순식간에 끝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와 이 유크인군의 저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유크인군이 정말 강하더라구요 뭐 당연히 서방세계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 물자를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 유크인이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유크인 너무나 지금 잘 싸워주고 있구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 유크인 전쟁이 훨씬 더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이 이 북부전선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러시아군은 이 북부전선에서 모두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북부전선에서는 유크인군이 이겼다라는 그런 소리에요 그래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지금 몇몇 전투에서 계속 이기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북부전선에서 철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마도 조만간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가 뭐 여기저기 올라와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 유크레인군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져가지고 이제 종전이 곧 일어나는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윙궁 위성에서도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크레인이 어떻게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북부전선에서는 군인들은 모두 철수를 했지만 지금 동부전선으로 모두 다 병력을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 동부전선에서 어우 깜짝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걸어놓은게 아니다보니까 아 이게 또 제 그림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말았네요 제가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동부쪽 이 돈바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군대들이 이 병력들이 지금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돈바스 지역에서부터 계속 큰 전투를 해가지고 유크레인군을 계속 밀어낼 것 같다 아마도 장기전으로 이 전쟁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러시아는 5월 9일 쯤에 종전선언을 할 것 같다 자기네들이 이겼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도 한 달 넘게 전쟁은 적어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스들 뭐 AP통신, BBC, USA Today, KTLA, CNN 뭐 요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이 뉴스 웹사이트들에서 요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군대가 키우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지금 유크레인군들이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사살을 당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살을 당했다고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유크레인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 14미터, 45피트나 구덩이를 팠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구덩이를 그렇게 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이 구덩이에서만 400여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분명한 학살입니다 학살 민간인들 학살이에요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 학살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학살입니다 제노사이드 그러면서 제넨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학살이다 이것은 전쟁 범죄다 지금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모두 다 말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제넨스키 대통령이 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전쟁 범죄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다 화나가지고 네, 모두 다 화가 나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금 국제사회 모두 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쟁 범죄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이런 학살들 때문에 러시아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러시아 군대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일으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쿠에인의 시장들이 11명이나 사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장들 각 시의 시장들이 붙잡혔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아,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전쟁 상황이 이렇게 하나 둘씩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밝혀지면서 너무나 참혹한 이런 일들이 계속 뉴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러시아는 더욱더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러시아는 진짜로 망가져야 합니다 망가져야 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진짜 처참히 이번에 짓밟아줘야 합니다 분명히 3차 대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방세계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은 러시아 제재를 계속 해가지고 말라 죽여야 합니다 말라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크레인군이 이곳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문실 이 어느 한 지휘소였는데 러시아의 지휘소였는데 거기에서 14명이나 되는 유크레인 민간인들이 손발이 묶인채 귀가 잘리고 이빨이 뽑힌채 고문을 당한채 총상 뒤에 머리에 총상을 입은채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들이 14분압 발견이 됐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진도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화가 났었거든요 정말 끔찍하더라구요 이것은 진짜 안보는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이런 사진들과 그리고 영상들이었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난 뒤에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유크레인군이 연출한 가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한 이런 행위에 대해가지고 모두 다 가짜라고 그리고 이것에 연출된 상황이라고 이런 개뻥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천하의 죽일놈들입니다 정말 이 러시아 군인들 이 러시아 사람들은 특히 푸틴 푸틴이 지금 잘못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데 지금 러시아는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악마 중에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고무를 한 뒤에 총살을 해서 죽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끔찍한 더 살발한 소식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청소년들 14살에서 16살의 청소년들도 있었다고 해요 진짜 화가 나더라구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아직도 살날에 앞으로도 훨씬 많이 남은 애들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것은 진짜 러시아 러시아 진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러시아를 용서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댓글 하나가 또 이런게 달려 있더라구요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이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크레인 민간인들이 고문을 당한채 손발이 뒤로 묶인채 사살을 당한거 요거 유크레인군이 지금 연출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거다 라고 댓글을 남겼더라구요 이 미친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짜증나가지고 댓글을 바로 차단을 박았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유크레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처절하게 막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말도 못한 참혹한 상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고문을 하고 집단 학살을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민간인들을 서로 싸우고 있지도 않은 민간인들을 지금 이렇게 학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지금 믿어준다는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미친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차단을 박았고요 이렇게 음모론에 심취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말 굉장히 잘 믿더라고요 러시아가 하는 말을 고지 그것이 곧대로 믿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하는게 정당하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해요 러시아가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음모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3개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말을 하면은 저도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음모론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들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은 그냥 얘기를 안하는게 좋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단을 박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런 상황들은 이 전쟁에서 일으키고 있는 경쟁 범죄들은 뭐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6회의 여성들이 콘돔을 그렇게 가지고 당긴다고 합니다 콘돔을 그렇게 가지고 당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유크라인 여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성폭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폭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유크라인은 김태희가 밭을 간다 라고도 그렇게 유크라인에 엄청나게 많은 미인들이 있다 라고 소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크라인에 정말 미인들이 많나봐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유크라인 여성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성폭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크라인 여성들은 콘돔을 자기가 직접 지니고 다녀 가지고 만약에 성폭행 당할 것 같으면 콘돔이라도 끼고 하라고 콘돔을 지금 지니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전쟁 범죄가 지금 더욱 더 심하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요런 좀 훨씬 더 끔찍한 뉴스를 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진짜 러시아군이 이랬다고 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느 한 러시아 군인이 어느 한 유크라인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총살 총으로 죽이고 그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을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강간을 했다고요 그게 사람입니까 남편을 죽이고 시신이 거기 있는데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군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인간의 길을 포기를 한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정말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강간을 했다고 성폭행을 했다고 와 진짜 러시아 군인들 지금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와 진짜 와 인간 말종들입니다 인간 말종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은 병력이 지금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유크레인 남성들이 유크레인으로 지금 가가지고 자원입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원입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비군들이 지금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을 본다고 하면은 병력 예비군 병력만 백만명이라고 합니다 백만명 그리고 처음에 이 전쟁 시작을 했었을 때보다 지금이 유크레인 병력이 두배가량 더 늘어났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유크레인 사람들이 지금 자원입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국제적 의용군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의용군들 국제적으로 전세계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 의용군들을 처음에는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민간인들 민간인 의용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받아주다가 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의용대들이 전세계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병력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키이우를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는 지금 지금 러시아군인들이 모두다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철수를 아주 질서정렬하게 철수를 잘해가지고 모두 다 지금 빠져나간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몇몇 낙오된 러시아군인들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크레인군은 러시아군인들 하나 둘씩 낙오된 러시아군인들을 섬례를 하기위해가지고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키이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북부전선 북부전선에서는 유크레인군이 완전히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키이우에서 물러난 퇴각을 한 러시아군인들은 지금 벨라루주에서 계속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군인들한테 좀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병력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벨라루주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재정비 중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하르키우하고 이지움에서는 러시아군인들이 계속해가지고 폭역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역은 많이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강도가 낮아졌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상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하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데사 있지 않습니까 오데사 그리고 이 마리오폴에 엄청난 폭역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오데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폭역을 그리고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쏴댔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에서 미사일을 좀 많이 쏴대가지고 지금 이 오데사에 있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바쁘다 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 건물들에서 사상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유크라인 유크라인 민간인들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케익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 좀 먹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케익을 또 많이 줬는데 이 케익을 먹은 러시아 군인들 두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케익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을 했다고 해요 와 유크라인 민간인들 대박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케익을 먹은 러시아 군인들 두 명이 독살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이 케익을 먹은 28명이나 28명이나 독을 먹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라인군 아 유크라인 민간인이죠 유크라인 민간인 따봉 정말 잘하고 있고요 계속 러시아를 하나 둘씩 모두 다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전쟁에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체르니우 있지 않습니까 체르니우는 지금 도시가 70% 이상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크라인이 동부전선을 본다고 하면 여기에 러시아 병력들이 계속해가지고 합쳐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좀 커다란 전투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상전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부에 있는 유크라인군이 계속 잘 저항을 하고 잘 막아줘가지고 전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점령당한 곳은 없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크라인군 지금 잘 싸워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라인 전선을 본다고 하면은 북부쪽은 유크라인군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철수를 한 상태에 있고요 하지만 또 다시 언제 러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북부 전선에 있는 유크라인군을 모두 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동부 전선으로 굉장히 많이 러시아 군인들이 병력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부 전선으로 유크라인군이 어쨌든 가야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북부 전선에 조금 남겨두고 동부 전선으로 조금씩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동부 전선으로 좀 커다란 전투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서 지금 이 멕시코에서 유크라인 난민 천여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난민 넘어와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 오려고 멕시코로 통해가지고 지금 국경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빨리 난민들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또 다른 미국 뉴스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 어제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도 나와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다고 하네요 네 버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버터 노래를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깜짝 출연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리 리콜디드 된 이런 영상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그래미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유크레인에는 음악이 흐르지 않는다 전쟁 때문에 지금 음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이 유크레인을 도와가지고 음악이 다시 유크레인에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세계 있는 사람들을 유크레인 편으로 엄청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유크레인을 정말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 응원하고요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세크라멘토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새벽 한 두세시쯤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지금 계속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고 이렇게 또 스포츠 경기 보고 콘서트에 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술집 유흥가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거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서 콘서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을 때 거기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총기 난사가 시작이 됐다 라고 어느 한 목격자가 증언을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총격 난사 사건이 갑자기 벌어져 가지고 어제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 어제 6명 사망을 했죠 6명 사망을 하고 10명 부상 당하고 어쨌든 굉장히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었구요 그리고 아마도 용의자는 두 명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경찰이 밝혔다고 하네요 빨리 용의자 잡혔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콘서트장에서 새벽 2시에 세크라멘토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벽 2시쯤에 그런데 이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은 한 2시간 전쯤에 그러니까 12시 몇 분에 새벽에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총을 허공에다 대고 몇 발을 쏘더니 갑자기 사람들한테 마구 총을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전쟁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눈에 뵈는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총을 차고 있다 그러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기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어렵게 해야 합니다 어렵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를 사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적어도 캘리포니아만큼은 미국 전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캘리포니아가 총기를 사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를 간다고 하면 총기 사는게 너무나 쉽다고 해요 조금 총기 사는 거 조금 어렵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와 또 에쿠아도로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패권 다툼 때문에 여기 또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도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2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요 와 20명 사망을 하고 10명 이상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교도소 안이기 때문에 총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거예요 뭐 분명히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칫솔을 갈아 가지고 뭐 꼬챙이 만들어서 막 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축축을 해보는데 와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20명이나 죽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렇게 에쿠아도르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남미죠 엘살바도르에서는 이틀간 76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직폭력배 요런 것들 지금 계속 많이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남미는 조금 계속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 남동부에서 또 폭우가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 가지고 30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지금 31일부터 지금까지 폭우가 지금 계속 많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실종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한번 또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아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 지금 또 새벽입니다 또 새벽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열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주식이랑 관련된 요런 뉴스를 조금 조금 본다고 하면은 연준 간부가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는 이제 곧 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5월달에 오는 5월달에 아마도 금리 상승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 0.25%가 아니라 0.5%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연준 간부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5월달에는 금리 인상 0.5%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가 또 여기저기 보여가지고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장단기 국채 있지 않습니까 요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뉴스가 또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도 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게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야 역시 주식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기본 통화로 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기본 통화 점유율이 계속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1999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70%나 70%요 엄청나죠 70%나 전세계적으로 기본 통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가더니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60%로 이 기본 통화 점유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런 러시아 같은 곳에서 계속해가지고 달러 패권을 위협을 하고 있다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위화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 위화나 같은게 계속해가지고 달러를 대체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엄청나게 중국에서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 1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틱톡에서 선생님 때리기 챌린지가 유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때리기 챌린지 요것이 틱톡에서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틱톡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챌린지가 지금 틱톡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제가 그때도 한번 뉴스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틱톡에서 벌어졌었던 선생님 때리기 이 유행 챌린지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페이스북에서 어느 한 컨설팅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틱톡을 폄하하는 요런 좀 나쁘게 말하면 뭐 깡패 사가지고 뒤로 손 좀 봐달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틱톡을 나쁘게 만들려고 틱톡 점유 뺏어오려고 그렇게 한 정황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선생님 때리기 챌린지가 틱톡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확하게 확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혹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같은 경우를 본다고 해도 저는 페이스북 안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진짜 예전에 페이스북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는 저는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페이스북을 안하게 되더라구요 페이스북을 안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죠 유튜브가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 좀 나쁜 길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중국 이 상하이가 계속해 가지고 락다운이 되고 있다 봉쇄가 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테슬라 공장이 지금 또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지금 8일째 문을 닫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테슬라 중국 기가팩토리가 오픈을 한 이래 가장 최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잘 나가고 있던 거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뉴스밖에 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멘붕을 좀 받아가지고 멘붕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뉴스 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멘붕이 됐었던 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뉴스 이외에도 또 다른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널바 sat chairs 아마도 하이 오ая 오이 오이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